완주군의회는 지난 24일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고용활성화 촉진법 재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을 떠나는 1순위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으로 회귤화된 고용정책 탓에 오히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특히 지역고용활성화 촉진법 재정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.